북한이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5일,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여덟 번째로 SLBM을 보유한 국가로 등극한 한국은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의 나리선 견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나라는 한국의 무기 개발은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행동은 동북아 지역에 위협적이며 이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미사일 발사 실험 장소에 스파이 잠수함까지 보내며 감시했다고 하죠. 이렇게 한국의 잠수함을 욕하면서 뒤에서 미행이나 하고 있는 나라의 실체가 밝혀져 전 세계적인 망신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슈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SLBM 발사 성공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군사무기 전문지인 네이벌 뉴스에서는 게임 체인저 한국의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한 잠수함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잠수함 강국인 미국의 언론이 다른 나라의 잠수함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내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한국의 SLBM을 칭찬하는 것으로 모자라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까지 쓰며 극찬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어 도산 안창호함이 비핵 잠수함인데도 이렇게 은밀하고 강력한 것을 믿기 힘들 정도라며 동아시아의 바다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죠. 기사는 한술 더 떠 기존의 SLBM을 가지고 있던 북한과 한국의 SLBM을 비교합니다. 북한의 SLBM 잠수함은 매우 구식이며 첫 시험선인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은 단 하나의 SLBM 발사관을 탑재했다고 말하죠. 이것들은 1950년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보다 훨씬 작은데 소음은 크며 핵탄두를 탑재한 것 외에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최신의 잠수함으로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잠수함 기술을 대표한다고 한껏 축하올렸습니다. 매체는 도산 안창호급을 세계 최초의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한 비핵 SLBM 잠수함이라고 말하며 이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수중 작전 가능 일수는 약 3주로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중 작전 가능 일수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제레식 잠수함들은 디젤 기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선 공기가 필수적입니다.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배터리 저장 용량이 작고 또한 충전을 위해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때 공기가 필요하죠. 때문에 공기를 탱크에 저장하기 위해 수면 위로 긴 빨대 같은 스노킬마스트를 올려 공기를 공급받는데 이때 주로 상대의 대잠 세력의 위치가 발각됩니다.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된다는 것은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통 제레식 잠수함들은 스노킬마스트를 향해를 할 때도 매우 긴장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급은 고용량의 납축전지와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통해 암내 저장된 산소, 연료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이것으로 인해 3주간 스노킬 없이 수중 작전이 가능함으로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엄청난 제레식 잠수함에 제레식탄도미사일을 결합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slbm의 상식을 완전히 깼다며 원래 slbm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의 전유물이었지만 한국이 핵탄도 없이 slbm을 개발하면서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해군이 잠수함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slbm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잘 만든 slbm을 내놓더니 외신에게 비교까지 당하게 되다니 북한 입장에서는 꽤나 화가 치밀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북한보다 더 발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잠수함은 중국의 잠수함에 의해 처참하게 침몰할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어세를 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slbm 발사 실험을 진행할 때 스파이암을 보내 몰래 엿보었다는 것이 발각되어 전 세계에 비웃음을 샀죠. 지난 2일 충남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하던 도중 중국의 정보암이 관련 정보를 탐지했던 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시험 발사를 앞두고 서해 흑산도 앞바다 동경 124도 부근에 중국 정보암이 출몰했던 것인데요.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시험 발사를 앞둔 며칠 전부터 정보암을 배치했다며 slbm 동향을 감시하며 정보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전고 해군 소속 동계어급 정보암이 소욱산도 근처에서 동경 124도를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정보암은 다양한 안테나를 달아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암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추적 및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중국의 이정보암은 한반도 주변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 해군의 연합훈련 등을 쫓아다니며 영탐합니다. 이와 관련해 니온기이자이신문은 최근 중국의 잠수함이 잠항한 채 일본 접속수역을 항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며칠 전 가고시마 현 아마미 오시마 주변 접속수역에서 수상한 외국 잠수함이 부상하지 않은 채 항해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죠. 일본 방위성은 11, 아미미오섬 동쪽 접속수역을 외국 잠수함 한 척이 떠오르지 않고 북서쪽으로 항행하는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가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추적 결과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 근처에 중국 해군의 구축함이 함께 항행하는 것을 확인했고 의문의 잠수함을 중국 해군의 루양급 잠수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중국의 구축함이 중국 잠수함의 소음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음파재밍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구축함의 음파재밍에도 중국 잠수함의 소음이 일본 호위함에 들렸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의 잠수함들이 소음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고 중국도 이를 알고 나름의 전략을 쪄왔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왜 부상하지 않고 접속수역에 들어왔냐고 하자 중국은 아니라고 발뺌하며 또한 접속수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는 국제법상 권리라고 답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은연중에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한 꼴이 됐다며 중국의 잠수함 기술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홍보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했죠. 중국은 이렇게 몰래 엿듣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한국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질타를 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핵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SLBM을 한 달 만에 미사일 기술까지 성공시키자 각국의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 이전부터 SLBM 기술을 개발해왔다며 의심하고 나섰는데요. 게다가 진작에 비밀 위에 핵 개발 중일 것이라는 주단까지 펼쳤습니다. 벌써 한국을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MIT 교수는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대해 SLBM은 8개국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7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만이 그렇지 않다라며 SLBM 개발이 바로 핵무기 개발이라고 비꼬기도 했죠. 이 트윗에 대해 국제보안 프로그램 이사는 답글로 만약 그것이 궁극적으로 핵 개발 또는 적어도 하나의 선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정당성을 볼 수 있나? 라며 SLBM은 처음부터 핵 개발을 위한 기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한국은 SLBM 개발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무기의 보안을 유지할 이유가 크고 주변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대처인 것일 텐데요.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중국에게 한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보통 모르겠습니다. 한미협을 위해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던 중국이 한국의 SLBM 성공 및 핵 보유 가능성을 물고 늘어지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태세 전환입니다. 중국의 언론도 북한의 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지 않지만 한국의 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위협적이며 한국의 SLBM 개발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큰 파괴력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동북아 지역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껏 진짜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위협을 가하며 불안을 야기시킨 것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은 실월하기만큼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국의 SLBM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뒤늦게 SLBM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겉으로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SLBM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노린 것이라며 좋을 대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잘못한 게 많은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기사에 댓글로 SLBM 같은 무기를 유지할 능력이 한국에 있기는 한 것일까? 애초에 그 SLBM 실전을 버틸 수 있을까? 발사만 성공했을 뿐 제어가 되어 있는지는 불명확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SLBM 성공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이제 한국은 예전에 한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 역시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략 무기로 한국을 쥐락펴락하려고 들었던 북한과 중국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6위에 오른 한국을 다시는 얕볼 수 없을 것 같네요.